김원기 선수 김원기 선수 김원기 선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김원기 선수의 2006년부터 언급되었던 고질적인 단점 저그전 여전히 헤쳐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대로 반응적으로 스트레이트 한 방 거칠게 달렸네요 네 오랜만에 거칠고 본인의 스타일을 잘 살렸고 오랜만에 이겼는데 변혁이 선수 이기고 나서 항상 이렇게 세리머니 아우 오랜 만에 보네요 오른쪽 스트레이트 한 방 좌절해 날려